너한테 맛있는 냄새나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야 나한테 집중해 똑바로 말해 민갠이 뭐 좋냐 정말로 안 먹었다고 거짓말 하지마 마지막 기회다 진짜 모른다고 내 눈 똑바로 봐 보라고 눈은 몇 해 더 쥐어박으면 말할 것 같은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